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33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만든 적이 있다면 좋지 못한 선택을 여러분은 흥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우는 것에 다시 배우다 깨는 방법 그 습관을 만일 여러분이 만든 적이 있다면 좋지 못한 선택을 여러분은 흥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습관을 부수는 방법을 배우는데 흥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그렇게 하도록 속이는 한 가지 대단한 방법은 사인하는 것 율리시스 컨트랙트 율리시스 계약에 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그렇게 하도록 속이는 아주 좋은 방법은 사인하는 것 율리시스 계약에 이 율리시스라는 이러한 인생의 팁 이러한 인생의 조언의 이름이 비롯된 거죠 어디로부터 유래된 거예요 그리스 신화 율리시스에 관한 그리스 신화로부터 비롯된 거래요 이 율리시스는 누군가 선장이죠 그의 배가 어디를 지나쳐서 항해를 했어요 섬 사이렌 섬을 지나쳐서 갔는데 이 사이렌 섬은 어떤 곳이냐면 사이렌은 부족이에요 위험한 여성들의 부족 이 여성들은 유혹을 했죠 희생자들을 죽음으로 그들의 죽음으로 뭐로 그들의 저항할 수 없는 노래로 정리하실게요 이 인생의 조언의 이름은 비롯된 겁니다 율리시스에 대한 그리스 신화로부터 율리시스는 선장이죠 그의 배가 어디를 지나쳐서 항해를 했어요 사이렌 섬을 지나쳐서 항해를 했죠 사이렌은 부족입니다 위험한 여성들의 부족인데 이 여성들은 유혹을 했어요 희생자들을 죽음으로 그들의 저항할 수 없는 노래로 알았기 때문에 대절 전체를 그는 율리시스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율리시스가 저항할 수 없다라는 이 대절 전체의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율리시스는 지시했습니다 그의 선원들에게 막으라고 그들의 귀를 솜으로 그리고 묶으라고 율리시스를 그 배에 돋대 막기 위해서 그가 돌리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들의 배를 사이렌 쪽으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인스트럭터 목적어 투브 정사 엔드 투브 정사인데 앞에 투브 정사가 있으면 뒤에 툰을 생략히 가능하죠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프리벤트 목적어 프롱 ING는 목적어 ING 하지 못하게 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저항할 수 없다라는 이 대절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율리시스는 지시했습니다 그의 선원에게 막으라고 그들의 귀를 솜으로 그리고 묶으라고 이 율리시스를 배에 돋대 막기 위해서 그가 돌리는 것을 그들의 배를 사이렌 섬 쪽으로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것을 차단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유혹거리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만일 여러분이 원한다면 멀리하기를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멀리하기를 원한다면 원투 투브 정사 원투 투브 정사인데 뒤에 투는 생략히 가능하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떠나 멀리하기를 원한다면 멀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핸드폰을 그리고 집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일에 지우세요 앱을 어떤 앱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여러분의 여러분을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앱을 지우시고 혹은 요청하세요 친구에게 바꿔달라고 여러분의 패스워드를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떨어지기를 멀리 떨어지기를 원하고 집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일에 지우세요 명령문 앱을 여러분을 산만하게 하는 앱을 지우시고 혹은 요청하세요 친구에게 바꿔달라고 여러분의 비밀번호로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